안녕하세요 피터의 이상의 피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꽃향기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꽃이 있는데 이렇게 벌이 지금 바쁘게 꿀을 따고 있어요 엄청 벌들이 많네요 뭐 이게 밀월식물로 아주 향기가 엄청 좋아요 전 뭐 라일락 향기 인줄 알았어요 근데 와 보니까 라일락은 아니고 라일락은 이미 졌죠 자 이 꽃이 이렇게 향기를 뿜고 있어요 자 여기는 위치를 잠깐 이렇게 꽃들이 있는데 여기 잠깐 위치를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유정 사명대사 동상이 있습니다 자 동국대하고 장충당공원 사익길입니다 사익 언덕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사명대사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꽃 향기가 이렇게 저를 이끌고 왔으니까 또 얼마나 또 길을 받겠어요 자 벌이 지금 여기도 지금 벌이 붙어있죠 벌이 분주하네 자 벌이 분주하게 꿀을 따고 있습니다 자 이 꽃은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열매가 아주 좋다고 해요 이 열매가 이제 까맣게 익는다고 합니다 가을 되면 저도 그전에 보고 이게 울타리 이런데 많아요 뭐 지금 뭐 지하철 주변에도 있고 뭐 우리 시골에서도 많이 봤어요 울타리 이런데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천화명주를 만드는 쥐똥나무이고 쥐똥나무 열매랍니다 쥐똥나무 열매 까맣게 익으면 그 열매로 술을 담으면 천화명주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술 빚는 비기를 오늘 알아낸 것입니다 자 흔히 뭐 복분자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자 요강을 뒤집는 복분자를 알지만 또 천화명주를 만든다는 거 이것은 쥐똥나무 우리 주변에 흔한 쥐똥나무로 만든다는 거 오늘 그 어려운 얘기를 찾아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쥐똥나무를 검색해보니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쥐똥나무가 또 몸에도 엄청 좋아 좋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서 자 특히 어떤 좋은지 여기도 지금 벌이 바쁘네 자 여기도 벌이 바쁘죠 자 벌이 바쁘고 자 벌들이 그냥 벌들하고 노는 꼴이 되네 나비하고 놀아야 되는데 벌하고 노네 자 그래 이 쥐똥나무의 그 어디 좋은지 그런 것도 좀 효능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양강장에 최고랍니다 허약 체질이니까 최고죠 암 당뇨도 개선해준대요 누적된 피로 해결해준대요 기운을 돋아준대요 부족한 양기를 도와준대요 야 뭐 끝났죠 뭐 얘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는 이제 가을에 진짜 여기 와서 요거 분명히 채취해서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어요 지금 해보고 진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거 증명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제가 식물 찍다보니까 여기 지금 벌이 있어도 벌 계속 찌네 아니게 뭐 뭐든지 몸에 좋다고 돼있어 식물마다 그런데 이것처럼 또 이렇게 천하명주를 만든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천하명주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를 받고 힘을 내보고 싶습니다 너무 양기가 충만해도 문제겠지만 하여간 이제 좀 나이 들어가니까 자 에너지 보충하는 거 신경 써야 되겠죠 매일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이렇게 꽃과 식물 열매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벌써 서서히 또 꽃이 시들어가고 있네 자 오늘 아니면 또 못 만날 뻔도 한 거야 이제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높아요 여기 엄청 큰 군락이네 동네는 이렇게 뭐 1m 안짝의 작은 질똥나무를 많이 봤는데 이거 나무가 엄청 커요 저보다 2배는 돼 그러니까 거의 3m 이상 되네 자 여기도 더 높은데 자 여기도 너무 이쁜데 어떻게 찍을 수가 없어요 자 저 위에 하악 폈어요 이게 전부 나무야 쥐똥나무야 완전히 뭐 야 그러니까 제가 하 진짜 제가 여기서 진짜 천하명주를 얻게 되면 야 진짜 삶에 진짜 큰 보람을 얻을 수 있겠어요 힘있게 살 수 있겠어요 만년에 자 또 여자한테도 좋대요 그리고 뭐 이 나무의 이름을 뭐 다른 이름으로 남정목이라고 한대요 남자의 정기를 붙여다 준다 막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여자한테도 좋대요 여자한테는 뭐 정숙해진다고 하는데 하여간 남정목이라고도 하고요 이걸로 수를 담으면 남정주가 되는거죠 남정주 자 진짜 말 되죠 야 여기 벌들 계속 벌들 하아 자 벌이 뭐 엄청나네 나무도 엄청 많아요 자 벌들 여기도 두 마리 세 마리 막 자 벌들 구경해 보세요 자 벌 벌벌 떨지 말고 벌같이 날아서 아니구나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라고 하는 말 있죠 자 우리 알리님께서 말씀하신 자 여기 그 벌들이 있습니다 벌 자 이렇게 많아서 한번 그냥 이게 많다는 거 보겠습니다 나무 굵기도 엄청 굵어 나무 좀 몇 개 잘라도 뭐 누가 그렇게 말 안 할 것처럼 많아 제가 이제 뭐 줄기도 다 좋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 나무에 대한 효능도도 알아보고 나무도 진짜 몇 가지 잘라서 삶아서 울고서 제가 차로 다 먹어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뭐 먹어보고 시험해보면 알지요 뭐 그죠 자 먹어보면 알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예쁘죠 꽃도 이걸 뭐 총산꽃 차례라고 하네요 꽃이 이렇게 줄너리 핀 거를 뭐 꽃차례라고 하고 이것처럼 한 걸 뭐 총산꽃 차례라고 하네요 총산꽃 차례 자 뭐 단어 공부도 합니다 총산꽃 차례 자 여기도 있고 자 벌들이 분주하죠 자 벌들이 분주한데 자 잡아내기는 만만치 않아요 막 움직이고 저하고 또 서로 꽃까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 향기가 엄청나요 지금 진짜 나 이렇게 꽃 구경하면서 향기 이렇게 느껴본 건 참 드물어요 물론 아카시아 꽃도 향기가 좋지만 엄청납니다 야 나일락 향기를 완전히 빼닮았어 진짜 이거 따서 아 말리면 뭐 그냥 향수 되겠어 제가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일쯤 꽃을 좀 따서 병에 넣고 향수를 이용해야 되겠어 야 봐봐요 향기가 느껴지나요 엄청 진짜 향기 진합니다 자 쥐똥나무의 발견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울타리였던 그 쥐똥나무가 천하 명주를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자 근데 꽃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크기 또한 말할 수 없어요 자그마한 어린애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거창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야 자 지금 얼른 출근해야 되니까 요만큼만 찍겠습니다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밀건우 validation winning 코럭 코럭 사진 눈 attention 감사합니다.